안녕하세요. 칠림없는 한국사 김수창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한국사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2023학년도 수능 한국사는요. 무엇이 가장 변했느냐? 바로 교과서가 변했어요. 그런데 이 교과서가 변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현장 강의 갔을 때 학생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내년 강의 언제 올라와요? 저는 그래서 말합니다. 어제자에 수능 시험이 있었으니까 수능 경험까지 반영해서 12월에 오픈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 선생님, 그거 말고 선생님 작년 강의 있잖아요. 그거 완강돼 있던데 그거 완강 신청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절대, never!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보자고요. 한국사 교육과정의 변화인데 어떤 게 변했을까 보여드릴게요. 2023학년도 수능부터는 한국사 교과서가 변합니다. 목차 보자고요. 작년, 즉 2022학년도 수능까지의 교과서 목차는요. 로마자 1부터 6, 다른 말로 대단원 1부터 6까지예요. 여기서 보면은 전근대사가 1, 2, 3단원, 그 다음에 근현대사가 4, 5, 6단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올해부터의 교과서는 무엇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봐요. 목차가 이래요. 1, 대단원 1이 전근대사 끝. 그 다음에 2, 3, 4가 근현대사예요. 그러면 전근대사의 범위도 변했고, 근현대사의 비중도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바뀌겠어요? 시험 출제 포인트가 바뀌어요. 그러면 작년 강의로 듣는다? 올해 수능 대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혹시나 제가 작년에 찍어놓은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수강할까 싶어서 제가 이걸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바뀐 시험 출제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현재 인쇄를 앞두고 있는 제 교재인데, 봐봐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우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천신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크게. 천신신앙. 이게 바뀐 교과서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전 교과서에서는요. 없어요. 이런 단어가. 그러면 이 바뀐 교과, 교육과정의 문제, 우리 못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강의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두 번째 보여드릴까요? 봐봐요. 이것도 현재 인쇄를 앞두고 있는 제 교재에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선택지에 해동천하라는 말이 나와요. 고려는 스스로를 해동천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시험에서 잘 나오는 포인트인데,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바뀐 교육과정에 따른 기출문제.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봤던 수능 교과서에 있는가? 없어요. 알겠죠? 올해 수능부터 처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러한 포인트를 봤을 때, 우리는 새로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저도 그냥 편하게 작년에 찍어놓은 완강된 강좌 그대로 팔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바뀐 수능을 대비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답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안, 무엇인가? 첫 번째, 세 차례 교과서 변화를 겪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약 9년 가까이 수석연구원이었는데, 그때 모시던 한국사 강사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교재 집필할 때 교육과정이 3번 바뀌었어요. 그때마다 압도적인 예측력을 통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시험 다 대비시킬 수 있도록 교재 구성했었습니다. 경험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올해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는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강의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세 번째, 틀림없는 한국사,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좌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실 것인데, 새로운 강좌, 2023 만을 위한 강좌, 만점 보장, 수능 씬스틸러 개념 완성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개강하느냐? 12월 6일에 개강을 합니다. 개강을 해요. 수능에 나왔던 포인트까지, 우리가 다 속가낼 걸 속가내고, 새로운 강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완강은요, 12월 16일 이전에 완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능 끝나고 빠르게 강의를 준비하고 싶다,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 16일이면 끝나요. 다 완강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26일 날, 선생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 예약 절찬 판매 중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바뀐 수능 한국사,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정한 전문가, 진정한 트렌드에 맞는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 한국사를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수능 한국사 1등 겁니다. 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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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